자! 오늘도 댓글 한번 읽어! 가자! 자 그다음 영상 이게 무슨 상황? 요즘에는 M자도 성공하는 시대구나. 그거죠. 60만 가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민이 100만 가신다 감사합니다. 실시간주로 무슨 요일이 켜나요? 알려줘. 진짜 재밌는데 초심이란 느낌. 뭔 개소리죠 이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 콘텐츠가 초심이라면요. 제 첫 번째 영상은요. 배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배그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그 안 한다고 초심이 잃었다고 하는 사람들 나쁩니다. 나쁘다. 아 나 귀엽다 나. 뭔 개소리! 나 오늘도 귀엽지 마치. 미국 경찰은 총을 바로 쏘지 않고 그냥 불길하잖아. 불... 불길하다고? 불길하진 않지! 불길... 불길하다고 쏘진 않지! 불안정! 불안! 뭐 이런 거지! 어이없어 진짜. 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 아니야! 다음 영상 보러 갈게요. 이거 할 차례죠. 아! 오징어 게임! 그때 좀 핫했죠. 형 방송 끝나고 백파 오징어 게임 4화 27분 본다. 인정. 봤어. 응. 바로 봤어. 하하하하하하 오징어 게임 줄거리. 저 아직 안 봤어요 오징어 게임. 한 번 줄거리를 볼게요. 주인공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죽은 게임들을 하다 나중에 열 경험을 얻은 상금 1만원 빼고 냅두고 지하철에서 처음에 오징어 게임. 야 근데 나 잘하지 않아? 하루룩으로 일는 거 잘하지 않아? 한 호흡 챌린지. 나 이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말하는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술을 즐기는 혼술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한국농수산사... 지금 이거 뭐야? 다시 할게요. 으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말하는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술을 즐기는 혼술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한국농수산사... 한국농수산사... 뭐야 이거.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지금까지 다 편집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탈락! 다 저렇게 아시고 한 호흡은 환경 만들어준 부모님. 평생 감사할 텐데. 자동산에서 존재할 것 같은 생활이 시작이네. 저 지금 불안한 영혼을 적극성박. 열심히 바보는 설문적인 금물이라는 재미녀. 형은 왕태왕. 아 이때 내가 명품이랑 명품 대결했구나. 팬입니다. 뒤늦게 재미님의 매력을 알았어요. 구독 안 했네. 지금 50대 제가 유일하게 보고 있는 유튜브 재민TV가 참 많이 발전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재미님의 구독은 나의 기쁨과 행복 인정하시죠 여러분. 인정 안 해 이 새끼야.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돈 몇 푼 못 얻는데. 아니야. 열심히 살면 노력 한 만큼 얻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이게 맞지. 부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합시다. 이런 댓글 정말 좋습니다. 빡셈 밍밍도 빡셈해요. 아주 좋아요. 다음 영상 딱 보고. 유각의 도른자들. 이거 보고. 안녕하세요. 뭐야 뭐 전화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구독하셨나요? 구독해! 나는 소리 안 지른 영상이 없구나. 아 마법책 재밌었죠. 요즘 안 나오는데 마법책 또 나오세요. 알겠죠? 형 M자 탈모도 너무 잘생겨서 사랑해. 사랑해요. 진짜 탈모라고 안 하지마. 사랑한다는 거야? 놀리는 거야? 까는 거야? 뭐 뭐야?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한번 볼까요? 야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빨리 찍어봐. 야! 얘네 너무 높아! 너무 높아야 얘! 괜찮아? 야 너무 높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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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잘해! 오! 얘 잘한다! 오! 얘 잘한다! 오! 얘 잘한다 얘! 야 너 멋있다! 야 너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냥. 너 아무거나. 재민TV 잘생겼다! 어 그래 알고 있어. 야 씨. 요거 재밌겠다.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동안 살았대요. 말레이시아에 일단 검색 한번 해볼게요. 우와! 아니 수영장은 이렇게? 어 가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니 이거 말고 없어? 이 사진 말고는 없어 말레이시아는? 안녕하세요. 거기 지금 말레이시아에요 거기? 아 네 맞아요. 저 한국 2년 동안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아 뭐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이런 게 좀 신기하다. 수영장을 내가 원할 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밑에 바로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말레이시아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 아파트마다 다 있어요 그냥. 그라운드 이렇게 딱 내려가면. 아 그냥 모든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그냥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마당에? 마당은 아니고 한국처럼 휙 내려가면 놀이터 있듯이 놀이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요. 아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이제 수영장이 있는 거구나. 네 저희는 수영장이랑 놀이터 두 개 다 있어요. 공짜에요? 네 그냥 들어가도 돼요. 원할 때. 근데 물 깨끗해요? 더럽지 않아요? 아 이렇게 청소를 해야 맨날. 오 되게 좋다. 오 좀 신기하다 이건 좀. 오랜만에 노트에서. 에일리의 보여줄게를 부른다고? 좀 어려운데. 그래 한 번 해봐 그럼 지금. 시작. 나 없이도 슬프지 않아. 꿈은 어디지 않아. 보이나 믿고 왜. 라라라라라. 뭐야 나갔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마이크가 안 된 거 같은데 이번에? 마이크가 꺼져있었던 거 같은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아니야 이거 형이 설정 잘못 눌렀어. 이거 한 번 한 번 더 골라야겠다. 아 그래요? 어. 한 번 더 골라 봐. 어 시작. 내가 싸준 너. 슬퍼치고. 잠깐만 지금 안 들리는데? 채팅창 봐봐.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 많거든? 아아 형이 이거 설정 잘못 눌렀어. 잠깐만. 다시 다시. 아아 해봐. 아아 해봐. 아아 해봐.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다시 시 시 시 시작. 내가 싸준 너.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안 들려? 아 들리긴 들리는데 작게 들린대. 오늘은 좀 크게 불러야겠다. 아 네. 자 시작. 내가 싸준 너. 슬퍼치고. 내가 싸준 향. 술. 뿌리고. 잠깐만 너무 크대. 이번에는 설정이 제대로 잘 됐거든? 아 진짜 잠깐만. 나 이거 잘 들리잖아. 생방 보고 있는데. 아니 채팅창이 안 들린다 그러잖아. 잘 들리는데? 후렴이야? 후렴 부분 시작. 아니면 워워워. 그 부분만 해봐. 시작. 워워워. 워워워. 노래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이아 히.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마이아 히. 마이 라 후. 마이 라 하. 마이 라 하. 마이 라 하. 마이 라 하. 히. 마이 라 히. 제 표정에서. 마이 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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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귀요미, 땀떡이 다 눈 귀요미. 아, 얘는 나 항마력 많이 딸리는구나. 항마력을 좀 더 키워봐야겠다. 안녕하세요, 가와바이더님. 귀요미송 시작! 귀요미송 준비됐지? 이제 포기했어, 얘는. 최대한 귀엽게 해야 돼, 둘, 셋! 일다기 일은 귀요미! 홍준표 버전으로, 하나, 둘, 시작! 일다기 일은 귀요미, 일다기 일은 귀요미, 삼다기 전부 귀요미, 삼다기 사회 귀요미,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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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해서. 왠지 얘는 끝까지 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일다기 일은 귀요미! 일다기 일은 귀요미! 삼다기 사회는 귀요미! 눈 정화해줄 사람 없나요? 지금 좀 못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태경이 봤다. 직감했다. 귀요미송 어떡하지? 모든 시청자들이 눈 정화를 바라고 있는데. 자, 마이크를 열 테니 아무 말 하지 말고. 귀요미송을 정말 귀엽게 하시면 됩니다. 눈 정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극락 가겠습니다. 하나! 너 왜 마이크를 안 켜? 야, 너, 너 이러기야? 너 마이크를 안 켜, 너? 와, 얘 봐라. 여러분, 얘 마이크 안 켜! 자, 가자! 하나, 둘, 셋! 일다기 일은 귀요미. 일다기 일은 귀요미. 일다기 일은 귀요미. 아니, 아니, 아니. 탈락! 자, 여성분들. 기회입니다. 채경이를 넘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채경이를... 어우... 아, 말도 안 켜지. 나 진짜 귀요미. 제2의 장성규. 귀요미송.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지금 나로 귀엽지? 아 Formula 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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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중에 귀엽지? 아... 아 잠깐만요 아 나 무서워 아니 이 정도면은 박나래 아니야? 박나래? 마동석 플러스 박나래 잠깐만 얘 지금 웃고 있는데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웃고 있는데 더 무서워 하하하하하하 진짜 무서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미국에서 10년 살았어요? 네, 저희 아빠 일 때문에. 평상시에 말할 때 좀 약간 삑살이가 좀 나나요? 가끔 나요. 네, 아까 한 번 삑살이 났는데 혹시 영어 좀 잘하나요? 어, 잘하지? 그냥 한 번 더 삑살이 났어요. 삑살이지 몇 번데? 아, 눈썹 가만히 있어. 아, 나 얘 뭐야. 자, 일단은 자기소개 영어로 한 번 해볼까요? 어, 하이, 마이 네임 이스 고자라니. 아, 나 너무 좋아. 내 취향이 적용이야. 잠깐만요, 채팅창에 코끼리 상이라는 채팅이 올라오면 괜찮으세요? 아, 나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코끼리 상이라고. 그래서 제 명이 고자라니라 아니면 터너스나 아니면 코끼리 엄마라고 부릅니다. 코끼리 엄마라고 부릅니다. 뭐 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재민님. 사랑하지마, 제발. 사랑하지마. 제발, 제발 사랑하지마.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라. 유튜브 재민TV 구독하고. 어? 유튜브 알람 설정하고. 어? 트위치 재민TV 팔로우하고. 어? 그냥 생방송 알람쯤은 기다려 그냥. 그리고 내가 이따가 링크를 주면. 어? 그걸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 아아악. 매번 내가 링크를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 도대체 하도 하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 어? 주. 랭. 부금 잘못 틀었다. 어?